자 다음 팀에 방어 인마 진짜 좋아 이렇게 붙잡히면 저그가 이탈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1.8을 할게 5.4을 할게 1.8을 할게 6.5을 할게 7.8을 할게 8.8을 할게 8.8을 할게 일단 최상의 자비진은 한데 너무 빠져버렸어요 너무 빠져버렸어요 여기 상대가 데이플레이 드라이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토톤벌을 빨리 걸리잖아요 근데 이러면 저그 빌드를 잘 봐야돼 11시 좀 11시가 링을 계속 찍으면 나는 패르를 가면 11시가 레어를 가면 내가 반대로 링을 좀 찍어도 되거든요 약간 영러지 못 뽑는지 보자 난리겠네 이러면 그냥 모으면 돼 이 코포 많이 하고 그냥 스트랩부터 포로가 하나 숨었단 말이야 체크해주고 이러면 숨었는데 약간 어디갔지 어디로 숨었나 갔나 음성이 숨어있었는데 뭐지? 죽었나? 어? 이상하네 중성이 숨어있는데 딴 데서 맞네 나 못해 언제 맞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겠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로브가 숨었었는데 갔나봐 안 뚫리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안 죽으면 헤매를 하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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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으면 주님의 notebooks 더 있을게요 된거 같은데 이러면? 아오 일단 오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마음이 도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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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하나만 까다롭구나 투하 어우 이 포세가 뭐야? 다 밀린? 어우 이 포세가 갑자기 이빨이 나왔어 포세라겠다 포세를 찍겠다 포세를 찍으면 스펄지 섞어지면 되요 포세가 확인해 주시면 포세를 찍으면 스펄지가 섞어주면 되요 포세를 찍으면 스펄지 섞어주면 되요 포세는 퉁클링 오오오오오오 와바 와바 형수를 한번 털고 와야겠다 형수가 너무 들어가 팔판나서 안되겠다 어까봐 야 혹시 군노의 러신대? 물이 아니xual 웰 Pastor 키노의 러신대 잃어버mas 엇 어, 컴온 밀하면 안되나? 밀해봐 말 것 같애 빨리 뭐 내려봐 이것저것 데려가고 차트도 왔다 자, 두배기 한 번 더 2차 두배기 밀가루 타퍼도 1,2답점을 잃어냈네요 1,2답점을 잃어냈네요 짜네, 드릴덕에 더 대할 마지막 올리비 아우 안되겠다 형 죽어 왔나 형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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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